4바를 관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요일 오전에 저희 4바를 관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저희 배우분들 감독님 무대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대박! 완전 잘생겼어! 4바를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2바를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재밌게 보냈으면 2바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랑 함께 힘으로만 감사합니다. 좋은 보람 많이 해주시죠. 양념승을 나눠야겠습니다. 양념승을 나눠야겠습니다. 양념승 역시 가족은 내 가족이 저희 가족들이 있구나. 아무튼 사바라는 영화를 아이맥스로 보여주면 어떤 느낌인지 알고 궁금한데요. 바나만 더 재밌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보다 더 재미있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아니는데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사바해석이라고 치시면 저희 영화 볼펜에서 숨겨져 있는 많은 유행이들을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때 제가 저렴다, 저 동물들이나 저런 것들이 왜 있어 보다를 더 잘 아실 수 있어서 또 풍부하게, 신성하게 재밌들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CGV 어플 들어가셔서 실발락평의 고유 인연을 잘 유지하셔서 포즈를 잘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바해석 고효진 유력을 맡은 다윗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가운데를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바해석을 재밌게 보신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유튜브 해석보다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은요. 사실 한 번 더 보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보시면요. 또 다른 감정이 싹 밀려오니까 주변에 또 한 번 친구들이랑 같이 또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에 사바 홍보 많이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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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촬영하는 영화를 이렇게 광주 여러분이 우리가 담당을 뵙게 되는 소중한 시간은 언제라도 활례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습니다. chanting. 어떻게 재미еле Typ 할 보셨나요? 정도로 좋아하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전한... 간전한... 입소문이... 절실하게 돌아갑니다. 좋은 소음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력사님께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고 5번 보여주시는 분들 소명하면 내려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열의 29번 2열의 17번 2열 29번 2열 17번 2열 17번 2열 안 계시면 다시 알려주세요. 다시 알려주세요. 2열 21번 2열의 23번 2열 23번 3열 23번이요 비어있어요 없어요 그럼 2번 25번 내려오죠 반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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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민 잘생긴다고 한번 해줘 너무 잘생겼어요 3화 굿즈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준비했거든요 배우님은 직접 말아 드릴거니까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세요 저희 영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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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